안녕하세요. 신비아 본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어제도 방송 준비할 때 9000분이 구독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좀 기다려 봐야지 9000분 됐다고 이벤트를 하면 좀 빠져나가면 민망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지 했는데 9,010분이 넘게 지금 16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8,500분은 언제 진행을 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12월 26일 날 8,500분 달성 기념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500분이 내신 거예요. 12월 26일이었으니까 1월 26일 한 달? 하고 보름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어느 순간에 딱 9000분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져나가면 민망하니까 더 기다려 봐야지 하고 이벤트를 준비 안 할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조금 다채롭게 준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구매하신 분한테 선물을 특별히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씩 나누어 드리느냐 감사의 마음을 구매를 했는데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구매하신 분 중에 1등 추첨해서 드리고요. 2등 추첨해서 드리고요. 그 추첨해서 드릴 상품을 그냥 조금씩 더 할인하는 그래서 골고루 나눠가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들도 준비를 했고 저렴한 아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렴한 분이 필요하신 분은 저렴한 분을 사서 이벤트 할인을 즐기시고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을 원하시는 분은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을 구매하시면 거기에 또 할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지은분입니다. 이렇게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지은분의 특징이 모든 아이들이 일정하지 않아요. 좀 큰 애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는 좋은 아이들입니다. 12에서 12.5, 13 정도 되는 아이 앞에 코사지가 빨갛고 분홍색인 아이 두 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입구가 12.5cm, 12.5cm, 키는 10cm 역시 빨간색, 분홍색은 똑같고 모양이 살짝 다른 아이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창문 두 개에다가 농부는 보라색과 노란색입니다. 입구는 10cm, 10.10cm, 키는 11.5cm예요. 원래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농부는 다 판매가 됐는데 제가 이벤트 준비를 하려고 조금 더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거의 판매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벤트에 이렇게 내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아이는 15,000원에서 30,000원 두 개는 24,000원에서 모두 5,4,000원이에요. 5,4,000원을 5,0,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5,4,000원을 5,0,000원에 드리면 4,000원 할인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창문 세 개에다가 두 개 해서 6만 9,000원인데 6만 5,000원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4,000원 할인해 드리는 거는 똑같으고 그냥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서 1만 5,000원짜리가 들어가서 1만 5,000원이 더 올라갔던 거죠. 이벤트에 보람이 없으니까 여기 이 미니분 두 개 더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9cm, 키는 9cm 되는 아이 두 개 더 넣어서 5만 원에 드립니다. 이 와인은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할인해서 드리던 그 가격이고 이 와인은 이벤트 선물이 되는 거죠. 자 1번 되겠습니다. 2번은 색상만 달라요. 똑같습니다. 파란색과 붉은색 이렇게 두 개의 창문에다가 보라색과 분홍색입니다. 제가 이 꽃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두 개, 롱분 두 개 5만 4,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조금 구분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1번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로 선물을 드립니다. 입구는 9cm, 키는 9.5cm예요. 이 아이는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서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드려요. 이 아이는 5만 4,000원인데 5만 원에 제가 할인을 해드리고요. 이 아이는 9,0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 선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2번입니다. 제가 9,000분 이벤트를 이렇게 빨리 할 줄 알았으면 물건을 좀 갖다 놓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있는 아이들로만 준비를 하느라고 좀 당황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예요. 이렇게 3개 준비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죠. 입구는 13.5cm, 13.5cm, 14cm 키는 10.5cm예요. 이렇게 커다란 꽃 3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3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4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입구가 13cm, 키가 11cm인데요. 이렇게 뽀송뽀송 보들보들 반짝반짝거리는 아이예요. 꼬들탈이 13,000원짜리 2개 합니다. 이렇게 5개 하면 7만 6천원인데 5천원은 제가 할인해드리고 또 5천원은 이벤트로 드리고 해서 6만원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는 그냥 이벤트 선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개,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3번 세트고요. 큰 꽃이 있습니다. 3번부터는 이 세트 몇 개를 준비하는데 꽃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먼저 보십시오. 4번입니다. 4번에도 흰색, 살구색, 파란색 이렇게 3개로 구성되었어요. 입구는 13.5cm, 13cm, 13cm 키는 10.5cm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엄청 많이 갖고 와서 다 판매가 되고 지금 열 몇 개가 남은 것 같아요. 구매해 가신 분이 더 찾아가시는 사이즈 좋고 가격 저렴한 아이 선물에다가 이 아이 하나 더 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9,0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역시 하얀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또 선물로 가는 아이도 준비되었네요. 입구는 13.5cm, 14cm, 13.5cm 키는 10.5cm입니다. 이 구성은 5번 되겠습니다. 7만 천원짜리 6만원에 드려요. 이 아이가 만 3천원짜리인데 하나를 그냥 선물로 드리는 그런 거죠. 6번입니다. 6번에는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구는 13.5cm, 13.5cm, 14cm 키는 11cm 이 아이가 조금 작아요. 10cm 됩니다. 역시 보라색 두 개 중에 하나는 선물이고요. 이렇게 세트 구성은 6번입니다. 7번은 하얀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3종이 7번이고요. 입구는 13.5cm, 14cm, 14cm 키는 10.5cm입니다. 7번 과정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두 개 중에 이 아이는 선물이 13,000원짜리고요. 입구는 이렇게 5개에 6만원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에는 파란색, 살구색, 분홍색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전 모양이 좀 달라서 제가 따로 구성을 하는데요. 13cm, 12.5cm, 12.5cm 키는 11cm입니다. 볼은 입구는 안으로 들어가서 12.5cm이지만 볼 자체는 15cm가 됩니다. 위에 13,000원짜리 이 아이는 붉은색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3개에다가 이 아이는 하나 값은 받고 이 아이는 9,0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 선물로 넣었습니다. 8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정수분이에요. 정수분 24,000원짜리 4개를 준비하는데요. 분홍색이 있고요. 붉은색,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입구는 7.5cm에 몸의 크기는 8cm 되고요. 키는 7cm입니다. 24,000원짜리 4개 하면 7만 2천원인데요. 이 아이는 만원을 할인해서 6만 2천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500원씩 할인한 건가요? 이번 9,000원 구독자 감사 이벤트에는 골고루 많이 할인하고 선물도 드려서 모든 분들이 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9번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거리대에 내놨을 때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의외로 또 아이들이 많이 식재가 돼서 빨간분도 4개, 5개 식재할 수 있는 아이예요. 10번은 도양분입니다. 이 아이는 이번에 나온 신상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에 넣지 않으려고 했다가 물건이 좀 부족해서 이 분위기만 이 분위기의 아이들만 몇 점 준비합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서 몇 점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10.5cm, 키는 8cm예요. 이 아이는 할인하면 안 되죠.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파란색 있고요. 주황색 있고 빨간색 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산바리기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12,000원짜리 5개에서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이 아이의 선물은 여기 이 아이로 정했어요.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꽃다분이죠. 입구는 6cm, 키는 7cm 9,000원짜리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통 만원 정도 할인되거나 선물이 가잖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9,000원짜리로 선물을 넣는데요. 색깔은 이렇게 입고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사시는 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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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9,0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 상품 이렇게 써갖고요. 옆에 아이 도양분 한 세트에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수선화 공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방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수량이 항상 많이 안 나와서 늘 부족하죠. 오늘은 제가 이벤트에 넣으면서 할인을 해드립니다. 할인을 해드리는데 미리 양해해 드릴 것이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온 아이들 있고 작게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여서 할인을 하면서 또 사이즈가 좀 틀려서 할인도 하면서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사이즈가 큰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벌도 있네요. 벌에 나비에 보석이 붙어서 반짝반짝 그리니까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붉은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두 아이가 세트예요. 사이즈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색상을 맞춰드립니다. 이 아이는 11cm 이 아이도 11cm입니다. 내경은 10cm 되고요. 10.5cm 약간 이렇게 0.5mm 정도 차이가 나요. 키는 9cm입니다. 3만 5천원짜리 두 개에서 7만원인데 6만 5천원 애들이요. 할인 안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9천 명 감사 이벤트라서 할인 들어갔어요.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에도 역시 붉은색이 있어요. 이렇게 벌이 두 마리가 다정하게 정답게 나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꽃이 떨어지고 있고 뒤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아치형 다리예요. 다리 없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시고 다리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리 시원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메이비색인데 여기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국이에요. 이 작가님이 수국은 좀처럼 그리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수국을 그려주셨어요. 전체 크기 11cm 되고요. 내경은 10cm 이하에는 10.5cm가 됩니다. 키는 9cm예요. 내경 차이는 안으로 많이 넣었느냐 조금 들어갔느냐 그 차이여서 작가님도 만드시면서 똑같이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구워 나오니까 이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1번입니다. 11번 7만원짜리 6만 5천원에 감사 이벤트 할인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뒤에 포인트 있고요. 남색입니다. 나비가 화려합니다. 작가님 나비를 참 예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두 아이 색상만 맞췄어요. 전체 크기는 10.5cm 10.5cm 내경은 9.5cm 9.5cm 키는 9cm 되겠습니다. 저희와이는 12번이고요. 7만원인데 6만 5천원에 이벤트 선물로 5천원 할인해 드렸습니다. 공부한 분들은 사실 가져오는 금액이 좀 세요. 그래서 판매할 때 할인을 많이 못해 드립니다. 그렇죠.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13번입니다. 13번은 노란색이에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노란색 아이가 있고요. 메이비색입니다. 지난번에 노란색과 메이비색 세트를 구성하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아이 두 아이 13번이고요. 전체 크기는 11cm 10.5cm 내경은 9.5cm 9.5cm 키는 9cm 됩니다. 이 아이는 13번이고요. 6만 5천원입니다. 14번입니다. 이 아이는 사연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한 세트 판매를 했는데 선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예약으로 저는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몇 개 앞에 선착순은 몇 분만 받아들입니다. 작가님이 똑같이 그리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받아들이는데 저기 나란히 서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가져가셨는데 이 분 한 분이 못 가져가셨어요. 이 분이 가끔 외국을 나가시는데 아마 외국 나가셔서 안 들어오셨나 봐요. 제가 설 명절에는 들어오시겠지 하고 기다려 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먼저 판매를 하고 들어오시면 또 기다리라고 해서 만들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은 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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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11.7cm 정도 되고요. 키는 13cm 입니다. 붉은색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런 모습이에요. 뒷모습도 이렇습니다. 아치형 다리 그리고요. 아래가 좀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도 너무 이쁘죠? 요런 모습 요 사이즈 요 모습을 요런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메이비색 메이비색도 하나 있어요. 다 나비 있습니다. 여기도 나비 여기도 나비 여기도 나비 요렇게 있습니다. 뒷모습도 요렇고요. 요 아이들은 7만원짜리에요. 3, 7에 21 21만원인데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았으니까 만원 할인해서 20만원에 드릴게요. 14번 세트로 20만원입니다. 삼각형도 준비합니다. 메이비색 하나 있습니다. 요런 모습 하나 있고 요 아이는 옆에도 뒤에도 꽃이 많네요. 그리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목방꽃 파란색도 있고요. 뒷모습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두 아이는 15번이고요. 16번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의 요런 모습이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쪽은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붉은색이 두개여서 노란색과 메이비색으로 짝꿍을 만들어 드렸어요. 다리는 요런 모습으로 되어있어요. 요렇게 다리가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각형입니다. 입구는 11cm 요아이는 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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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cm가 되는 아이도 있고 살짝 부득한 아이도 있어요. 키는 10.5cm 입니다. 6만원짜리에요. 두개에서 12만원 요아이도 12만원인데요. 5천원 할인해 드립니다. 11만 5천원 15번이고요. 11만 5천원 16번 입니다. 7번과 18번은 꽃항기의 분이에요. 요런 창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7만 8천원짜리 하나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화분이 이쁜 아이예요. 요아이는 18번입니다. 요아이도 역시 7만 8천원 이에요. 7만 8천원짜리 두개를 요번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할게요. 전체 크기는 14cm 입구는 13cm 12.5cm 11cm 됩니다. 7만 8천원 인데 30% 할인해 드릴거에요. 다시 시원하게 할인해 드리죠. 6만원 해드려요. 17번 6만원 18번 6만원 각각 6만원 되겠습니다. 4번 타미공방 입니다. 타미공방도 감사이벤트 상품으로 저렴하게 준비할게요. 요아이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아이예요. 꽃항기분도 마지막 아이 타미번도 마지막 아이가 되겠어요. 입구는 10cm 10cm 키는 10.5cm 10cm 됩니다. 4만 4만 2천원 짜리에요. 두개에서 8만 4천원 인데 30% 할인해서 6만원 해드립니다. 19번 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마지막 아이는 꽃돌기 분입니다. 대용 분이에요. 전체 크기는 15.5cm 내경은 13.5cm 키는 9.5cm 입니다. 요렇게 다리 튼실 하고요. 물구멍 엄청 크죠. 7,8cm 되는 것 같아요. 3분 이고요. 5개가 마지막 아이로 남아있어요. 하얀색 민트색 빨간색 두개 노란색 하나 해서 요애들은 5만원 짜리입니다. 5,5,25 5개 다해서 25만원 인데요. 요아이를 15만원 해드려요. 3만원 으로 거의 50% 할인 해드리는 거죠. 20번 한 분께 모두 몰아드리겠습니다.